배우면 되는데 저는 진짜 놀라운 게 언어를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? 연변 사투리를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. 야야 신경 좀 쓰재. 이 대화 잔소리 듣는단 말이다. 이 홍성색 난판하고 그랬다는 여자가 아무래도 이제 올게 갔단 말이다. 면한 척한다. 세대주가 이렇게 성공해서 차리 잡고 있으니 무슨 걱정일까? 평양이래? 뭐래? 평양! 저분은 연변 출신이다. 그렇지 그러면 딱 그럼 연변에서 와서 약간 스토리가 있어. 라이프에. 이런 느낌. 그럼 여기 우리 지금부터 살짝 연변 말로 한 번. 저는 끝나면 다 잊었어요. 아 근데 그렇다고 그러던데 배우고는. 또 하시다 보면 또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. 자 하는 김에 다 해 다 다. 이세영 누나가 처음 봤는데 옛날에. 아야요 어쩌란 말이냐 야야 너. 아야요 어쩌란 말이냐 야야 너. 이 연본말이라매. 아야야. 아야 술 좀 해봐라 좀. 아야야 술 좀 해봐라 좀. 원래 대사를 하려고 했는데 언니랑 같이 수다를 떨다가 영칭해졌단 말입니다. 그러면 고조 제가 여기서 술 한잔 따라보겠습니다. 넌 강원도잖아. 그건 강원도잖아. 알기네요. 그건 강원도래요. 가까워 가까워.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때? 그래서 연본분을 먼저 가서 만나 뵀어요. 그래서 만나 뵈서 그분하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저는 많이 했어요. 이분의 사고방식 뭐 이렇게 삶의 태도. 저는 근데 이제 막 탈북자 출신 이제 그런 역할들도 많이 했었고 연변에서 이제 실제 영화 촬영을. 탈북하셨다는 줄 알았네. 실제 영화 촬영을 했었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반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. 왜냐면 쓰는 어휘가 너무 다르니까. 예를 들어 뭐 이즈 아브라븐가 이러면은 이즈 아브라븐가 이게 뭐예요? 이즈 아브라븐가 이게 뭐예요? 이즈 아브라븐가 졸리냐. 이즈 아브라븐가 마사졌습니다. 이즈 아브라븐가. 이즈 아브라븐가 마사졌다고 하길래. 이즈 아브라븐가 마사진 게 뭐예요? 이즈 아브라븐가 망가졌다는 표현이고. 이즈 아브라븐가 거의 너무 다른 거예요. 이즈 아브라븐인데? 그래서 거기도 근데 마찬가지예요. 마치 미국 교포들이 보면은 한국말에 영어를 이렇게 섞어 쓰듯이. 거기도 영어면말에 중국어를 이렇게 섞어 쓰거든요. 아 절대 못 알아라 진짜. 이때는 스크쇼 이런 식으로. 이즈 아브라븐가 팁인데 그런 식으로. 되게 진짜 같다. 이로두. 이로는 그때만 두 분이 이렇게 막. 깜짝 놀랐어. 아 소우 대스까. 아 소우를 잘 됐냐고 소우를. 왜냐면 우리는 서로 운전을 했어요. 그래서 서로 평행 주차 잘했냐. 대박. 있어 보여, 있어 보여. 한국말랑 일본어랑 섞으면.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네들끼리만 대화하는 거거든요. 암호잖아, 암호. 어떻게 보면 일본어로. 그래서 저게 중간중간 일부러 섞었거든요. 그러니까 문장을 쭉 간 게 아니라. 저거는 대본을 어떻게 써 있어요, 그러면? 실제 작가님이 제가 1어를 하시는 걸 아시고 대사가 있으면 거기에 볼드 처리해서 굵은 글씨 처리를 해서 굵은 글씨 처리된 데는 1어를 바꾸고.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. 이런 데는 약간 몰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표현 같은 거는 이제 저희끼리 1어를 듣고 그 외에는 한국말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. 언어적인 재능이 좀 특출랄해. 아까 염병. 염병 같은 거 같은데. 이게 과하지도 않고 뭐 아니고 그냥 그냥 그 자체. 장소연 씨는 진짜 이 언어 감각도 너무 뛰어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너무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겠죠. 또 어디 언어 하실 줄 알아요. 1어. 중국어. 2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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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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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어. 4. 1어. 2어. 4어. 3어. 4어. 5어. 3어. 2어. 5어. 1어.